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신개발지인 마곡지구. 마곡지구를 첨단 연구개발 R&D 중심산업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서울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산업기지로 키우기 위해 중장기 개발 전략인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일부 용지를 전략적 미래 유보지로 설정해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2020년 이후 산업 흐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보 규모와 위치, 기간 등은 전문가 연구를 거쳐 결정됩니다. 유보지는 2020년 이후 산업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비워두는 산업용지인데요. 그냥 방치하지 않고 시민 편의시설과 가건물식 기업 홍보 전시관 등으로 임시 사용하다가 정기적으로 마곡지구 발등 방안과 연계해서 매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글로벌센터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센터는 오는 2020년에서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외국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중소영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면적 8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필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필지 규모는 최소 1,000제곱미터 정도로 이 때문에 이곳에 입주하려면 토지 매입과 건축비 등으로 최소 100억 원이 필요해 중소영세기업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마곡지구 개발산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TBS 김정아입니다.